백세 할머니의 충고 이보게 내가 나이 들어보니 아웅다웅 억척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거야 일 많이 해 몸 상하지 말고 살 만큼만 적당하게 하게 젊을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입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주미요리다 연애도 사랑도 많이 해보게 그리고 머리가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하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으니 너무 허무해 돈도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써보지 못하고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또 그 이 나이가 너에게 나의 손에 빠져요 내가 이것을 다 담당하는 게 무엇이 남아야 내가 내 돈이 없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나이가 내 돈이 없었을까 내가 내 돈이 없었을까 그래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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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돈이 없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